영국에서 물 건너온 찐 영국인 워컴 투 잉글랜드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로 김혜영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 동료들이 얘기를 할 때 제가 가끔 끼어드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끼어드는 순간 정적으로 흐르고 대화에 맥이 뚝 끊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소심한 성격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대화 잘 끼지 못하고 겉돌게 돼요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죠? 영어 사연 아니에요? 오늘 그거 같은데요? 나 어떻게 하죠? 피터 그러면 혹시 진영용으로 맥이 뚝 끊겨 이런 표현도 가능한가요? 알려주세요 최악교님이 피터쌤 라면 자주 드시나요? 최애 라면은 뭐예요? 피터 물어볼게요 Which is one of the favorite noodle My favorite instant noodles When I was young in England 그거 밖에 없었어요 그 약간 사발에 있는 육개장 맛 그거 진짜 좋아했어요 너무 맛있죠 성인돼서 그 참깨 들어있는 거 그거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 계란까지 있잖아요 그 안에 그 큰 한동이 그거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브랜드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다 알겠어요 아니 참깨 들어있어요 나도 좋아하는 라면이라서 좋죠 그 육개장 맛도 맛있고 사발했는 거고 그 김치보다 그냥 더 맛있죠 네네네 저는 이거 훨씬 더 좋아하고 맞아 맞아요 한국 라면은 최고예요 솔직히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일본 거 많이 있었어요 영국 런던에 구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 거 그래서 그런 밍밍한 약간 소고기 닭 육수 그런 맛만 먹다가 한국 거 먹으니까 너무 딴 세상이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죠 우리 라면 delicious 근데 라면 얘기도 했지만 피터 이제 돌아와서 아까 이분이 영국식 표현도 있었지만 약간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맥도 끊고 그 약간 분위기 파악 잘 안 하고 그냥 생뚱맞게 얘기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솔직히 개선한 모습은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들어도 재밌을 수 있어요 특히만 해도 좋죠 아니면 저는 이런 캐릭터 밀고 나가셔야 돼요 주눅 드시면 안 돼요 뭐라고?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 봐라 진짜? 중간에 못 들어서 그래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봐봐 아니 이걸 캐릭터 미시든지 미안해요 그 중간에 애매한 것보다 맞아요 아예 말을 안 끊든지 아니면 그냥 끊고 계속 하든지 왜냐하면 무생무치보다 이런 게 더 낫잖아요 차라리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본인이 어떤 말의 실수인지 맥이 뚝 끊겼대요 그렇죠 아이고 맥이 뚝 끊겨 흐름이 끊겼다니까 이거 영국식 표현하면 끊기다 끊어졌다니까 missed missed the point 아 you missed the point 아 you missed the point 아 I missed 내가 짓던 아 sorry I missed the point 아 그럴 수 있는 이 상황에 맞을 수 있는데 근데 맥이 끊었다 조금 다른 거죠 그 포인트만 미스한 거 아니고 그 분위기를 약간 이렇게 깬 거잖아요 missed the point and atmosphere missed the point and the atmosphere 흐름도 끊고 어떤 분위기 아 분위기를 놓쳤다 miss 조금 어색해요 아 요즘 어색하군요 네네네 어 힌트 주자면 어 힌트 give me a hint 약간 그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 대화가 어떻게 됐다 오케이 conversation conversation 좋아요 어 conversation 어떻게 됐어요 conversation이 지금 끊겼어요 응 cut the conversation ready action cut cut the conversation 너무 세요 너무 세요 cut the conversation 약간 부모가 애들 떠들 때 이제 약간 shut up 이럴 때 cut the conversation cut the talking 이렇게 세게 할 때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맥이 끊었다 음 no 저는 영어 같이 피드랑 공부할 때 제일 그래도 네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대요 어 너무 세요 이거는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잘했는데 이거 좀 세요 제일 특이실 편은 뭔지 아세요 어 어딨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재미없어요 길어요 재미없어요는 최악이에요 이거는 재미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cut the conversation ready action cut cut the conversation 자 그렇다면 피드가 준비한 어 맥이 뚝 끊긴다 conversation 대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오늘 준비한 표현은요 the conversation dies down one more time please the conversation dies down 자 단어는 모든 거 하나 좋죠 더 정관사 나왔죠 conversation 대화 나왔죠 dies 죽다 나왔죠 down down 아래로 분위기도 down the conversation dies down 그게 무슨 뜻이에요 딱 막 활발하게 대화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자꾸 끼니까 그 분위기가 완전 좋고 약간 대화가 끊기고 맥이 끊겨 딱 이거예요 die down라는 표현 따로 있어요 die down 약간 약해지다 희미해지다 그래서 the fire died down 하면 어떤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점점 죽어갔다 불씨가 점점점점 죽어가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대화가 갑자기 되게 활발했다고 이 사람이 자꾸 끼니까 그냥 아무 소리 없어 약간 분위기 싸해질 때 제가 낄 때 the conversation always dies down because of me 이런 식으로 좀 불쌍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기운이 다운될때는 energy dies down 해도 돼요 oh my energy died down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조금 약해졌다 빠져갔다 이런 식으로 die down 외워둡시다 die 우리 죽다 할 때 die 스펠링은요 d-i-e 여기서 s까지 붙여서 die 그리고 down은 d-o-w-n down 우리 up and down 그렇죠 go and down 그 다운입니다 down 피트의 진짜 영신 영어 김혜영님이 의뢰해 두신 단어 오늘 문자 맥이 뚝 끊겨 대화가 갑자기 확 이렇게 희미하게 죽네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the conversation dies 땡 땡에 들어갈 단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란은 모래입니다 피트 오늘도 즐거웠어요 thank you very much see you aga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